반갑습니다.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오늘 제목에는 타이틀이 참 여러개 였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또 방문해 주셨을텐데 오늘 영상 꼭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시는 그러한 시간으로서 아주 가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주권과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다가 포기를 해도 한국에서 내가 부어서 받게 되는 소셜 시큐리티 현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내용과 메디케어를 신청해서 받으려면 이 소셜 시큐리티 현금을 꼭 필수적으로 했었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이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계열산법 그리고 내가 받게 되면 언제쯤 신청을 해야 되나 한국의 국민연금과 미국의 소셜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가 혹시 못 받게 되는가 한국에서 받으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뭐 아주 이런 소중한 아주 액기스만 뽑아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또 많은 분들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소개도 좀 하시면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소셜 시큐리티의 혜택은 언제부터 가능할까 소셜 시큐리티는 한 해에 1260달러를 벌 때마다 1크레딧을 받고 매년 최고 4크레딧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의 혜택을 받으면 최소 40크레딧을 확보해야 합니다. 계산해 보시면 답 나오죠. 4크레딧을 받고 40크레딧을 확보해야 되면 몇 년을 부어야 되는지 직장인이 평균 10년 소셜 시큐리티를 납부하면 은퇴 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은 소득이 1640달러에 1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니까 4크레딧을 받으려면 1640 곱하기 4로서 얼마가 되나요? 6560달러를 세금 보호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이렇게 최소 10년 동안 매년 크레딧에 4크레딧 이상을 소득보고해서 40크레딧을 받아야만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 겁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의 최고액과 최저액은 얼마나 될까요?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다 받는 것마다 금액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부부일지라도 부부의 받는 금액이 틀리죠. 소셜 연금은 35년 동안 총소득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35년 동안 매년 소셜 시큐리티 맥스 금액 2023년의 경우에는 16만 200달러 이상의 소득이었다면 소셜 시큐리티 연금 최고액을 받게 되고 10년 동안 최소의 소득으로서 40크레딧만 채웠다면 소셜 연금은 최저액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금액이 얼마나 될까?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은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는 방법입니다. 옆에 사진 나오죠. 안타깝게 한국말은 없고요. 영어와 스패니쉬가 에스패널이 있습니다. 소셜 오피스 웹사이트에서 계정을 만들어서 한 번만 만드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소득 즉 Earning Record와 현재까지 내가 쭉 가졌었던 소득과 예상 소셜 연금 금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셜 연금 즉 우리가 콜라 콜라 그러죠. C-O-L-A Cost of Living Adjustment 라고의 약자입니다. Cost of Living Adjustment 소셜 연금은 물가 인상률에 맞춰서 매년 연금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조정이 되고요. 사회보장국에서 10월 정도의 다음 내년도 연도에 콜라를 발표합니다. 2022년은 6.1% 인상된 금액을 받았고요. 2023년에는 작년보다 8.7% 인상된 금액을 받을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받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다면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소셜 스크리티 연금은 필수일까요? 소셜 스크리티 연금은 은퇴 후에 아주 중요한 소득일 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기본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필수입니다. 소셜 스크리티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65세에서부터 메디케어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셜 연금과 메디케어를 받을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소셜 연금과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려면 10년 이상의 소셜 스크리티 텍스를 납부하고 매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크레딧씩 총 40크레딧을 쌓여야지만 소셜 스크리티 연금에 관해서 메디케어를 받을 자격이 되시는 겁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소득 1,470달러의 원크레딧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4크레딧을 받으려면 1,470달러 곱하기 4, 5,880달러 이상을 텍스 보호한다는 내용이 되고요. 소셜 스크리티 연금은 저소득층에 유리한 구조다 이런 얘기 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내가 인컴이 많고 잘 사는 사람한테 별로 득이 되지 않는다. 그거는 맞습니다. 한국도 국민연금도 비슷하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소셜 스크리티 연금은 35년 동안 총소득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35년 동안 매년 소셜 스크리티 맥스 금액의 소득이었다면 소셜 스크리티 연금의 최고를 받고 10년 동안 최소의 소득으로 40크레딧만 채웠다면 소셜 스크리티 연금도 최저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소득이 높아서 소셜 스크리티 텍스를 많이 납부한 사람이 소셜 연금 수령액도 많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따지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편적으로 소셜 연금은 부의 재분배 성격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유리한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소득층의 소셜 스크리티 텍스가 저소득층의 소셜 연금의 혜택이 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한국의 국민연금도 똑같고요. 그렇다면 소셜 스크리티 연금을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제 해야 되느냐 내가 소셜 스크리티 연금을 받고자 하는 날부터 약 4개월 전에 이쪽에 나가는 웹사이트 주소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benefit.form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ssa.gov에 그 다음에 들어가시면 바로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나의 소셜 스크리티 연금을 확인하는 사이트 제가 다른 영상들도 많이 알려드렸지만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링크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연금을 얼마나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이쪽에서 받으시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미국의 직장생활에 10년이 넘었습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하면 연금이 없어진다 라는 얘기를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일시불의 환급은 불가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도 혜택 자격은 유지가 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사회보장국 웹사이트 또는 한국의 미국 대사관의 해외치료 및 소셜 스크리티 납입 내역을 신고해야지만 합니다. 62세에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한국의 영구 기국 후에 받는 소셜 스크리티의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40크레딧을 확보를 전제로 만 62세부터 조기 은퇴 즉 Early Retirement로 연금의 75%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요? 62세부터. 하지만 영주권과 시민권을 포기한 해외 수혜자는 비거주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연금 총액의 85%에 세금 30%가 부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또 틀립니다.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한국에 거주하는 62세 이상의 시민권자는 자격을 갖춘 시민권자로서 거주국에 상관없이 내국인과 똑같이 소셜 스크리티 혜택을 받습니다. 단, 메디케어 등은 거주국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즉 미국 밖에서는 메디케어를 못 받으십니다. 이 내용도 사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댓글로 질문을 주시는데요. 메디케어는 미국 내에서 거주하실 때만 받게 되시는 겁니다. 내가 메디케어가 되는데 한국에 가서 병원에 가서 세브란스 병원을 갔는데 이거 혜택 안됩니까? 당연히 안됩니다. 자, 소셜 스크리티 납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채로 한국으로 영국 귀국을 하게 됐을 때 2001년 4월 한국의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입니다. 미국의 연방사회보장국은 두 군데에서는 협정체결을 했습니다. 2001년 4월. 양국에서 소셜 스크리티 연금 등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양국이 합산을 하는 것에 대해서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요. 미국에서 낸 소셜 스크리티 납입 기간을 한국 국민연금 납입 기간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한국은 제외국민이 영주권을 취득하면, 제외국민이 누군가요? 영주권을 얘기하는 거죠. 영주권자. 영주권을 취득하면 국민연금의 일시불 환급이 가능하죠. 한국과 미국은 규정이 좀 다릅니다. 미국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했다고 나비금을 한 번에 환급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셜 연금을 받을 자격이 최소 10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보과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4크레딧씩 총 40크레딧을 쌓았다면, 소셜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된다면,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 한국으로 여기민을 하더라도 소셜 연금은 꼭 챙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질문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답변 드립니다. 소셜 연금은 부의 재분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계층에 유리한 구조이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될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만 짚어볼까요? 한미사회보장협정이란 무엇일까요? 한미사회보장협정이란,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과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납부한 기간을 합산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결정하는 것이 한미사회보장협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의 국민연금과 미국의 소셜 연금을 동시에 받게 된다면, 이것은 전문용어로 WEP,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WEP가 됩니다. 약자로. 적용이 돼서 소셜 연금 수료행이 다 받지는 못하고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것도 다 다르게 받으시는데요. 수령하는 국민연금의 금액의 최대 50%까지 소셜 연금 수료행이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금액에서 받으시는 최대 50%까지 소셜 연금 수료행이 감소할 수 있다. 그러니 받는 분들마다 다 Depend Person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소셜 연금은 가능한 한 늦게 70세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들 얘기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하나 짚어보죠. 일반적으로 70세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매년 7%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즉 내가 65세, 70세까지도 매년 7%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이라면, 소셜 연금을 62세부터 받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서 받는 연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려놓은 게 있는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즉 SSA에 문의를 해서 자격을 확인하십시오. 내가 한국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는 동안에, 있는 동안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신분, 본인이 납업한 가격, 또 연수 이런 걸 다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미국에서 받는 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일한 기간이 있고,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일에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미국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SSA 웹사이트에서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신청서를 바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얻으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신청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SSA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SSA는 보험료의 기록과 나이, 거주하시는 지역, 그리고 근무 기간 등을 포함해서 신청자의 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SSA에서는 자세한 설명서를 제공하고 있고, 신청하기 전에 자세히 읽고 이해를 하시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시면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가셔서 직접 문의를 하시고요. 또 트랜스레이러를 동반하시면 또 여러분들한테 확실한 클리어한 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SSA의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겁니다. SSA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SSA에서는 신청서를 검토하겠죠. 그리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겠습니다. SSA에서는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보통 걸리고요. 승인이 되면 연금 수령 방법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연금 수령 방법을 여러분들이 네 번째로는 선택하셔야 되는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계좌에 직접 디파짓을 하는 방법, 또한 체크를 우편으로 받으시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고요. 데뷔 카드도 있죠. SSA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서 연금을 신청하면 월별로 수정액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도 꼭 놓치지 마시고요. 이러한 방법으로 미국에서 받는 연금을 한국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또 영상이 미국에서 연금을 한국의 은행에서 받는 방법도 설명을 드린 게 있는데, 제가 링크도 걸어 드리겠습니다. 다만 신청 과정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소셜 연금을 받으려면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소득과 자산, 나이, 거주 기간 등의 요건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100%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개인의 상황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일정 이상인 경우나 다른 연금 수령 중인 경우 소셜 스크립트의 수령액이 줄어들거나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소셜 스크립트 연금을 받으려면 국적이나 영주권 상태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의 연금공단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소셜 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국가 법적으로 법률과 자격 요건을 자세히 확인하고 필요한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미국과 한국에서 연금을 낸 기간을 합산해서 10년이 넘었을 경우 양국 모두 수급의 연령만 충족이 되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단 한국의 연금은 1988년 1월 이후에 낸 것만 해당이 됩니다. 종전에는 미국 소셜 스크립트 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10년 미만이고 한국 국민연금을 낸 기간 역시 10년 미만일 경우에 연금 납입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연금 수령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다르죠.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 자신이 받던 금액의 25%를 소득세로서 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거는 100%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거의 다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내가 영주권자 입장에서 영주권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 25%의 소득세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받게 된다. 물론 미국과의 관계에서 적성국가는 베타적으로 좀 기피하는 국가가 아닌 나라의 경우에 한하게 됩니다. 일단 이 소셜 스크립트 오피스에 본인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그동안 세금 납부한 기록에 근거해서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25%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1958년 이후에 인가부터는 정규 은퇴 나이가 67.5세로 바뀌게 되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조기에 은퇴를 하면 연금이 반 정도밖에 안 나온다. 영주권 반납했다고 소셜 연금을 못 받는 거 아니다라는 이런 루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한국으로 인퇴를 하신 분들은 이 모든 관화를 필리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연금을 받으면 1년에 한 번씩 서류가 오가는데 그걸 사인해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인이 혹은 자녀분들이 계시면 그것만 부탁을 하시면 좀 쉽게 되고요. 이 모든 미국의 일들에 대한 부분에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필리핀 쪽의 주소 이쪽 지역에서 핸들링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한국에서 연금을 넣다가 미국으로 임원하는 경우에 연금 혜택은 어떻습니까? 또 거꾸로 생각을 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겠죠. 주재원분들, 학생비자, 취업비자 이런 분들. 납입한 전액을 예시금으로 수령해서 받으실 수 있고 그래서 기간을 청산하시거나 한미사회보장협정에 의해서 양국 기간을 합산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에 매달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 번 코멘트 시켜드립니다. 한국에서 반환 일시금을 못 찾은 경우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내가 몇 년이 지났지만 받을 수 있나? 물으실 텐데요. 수급권에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만약 5년이 지났으면 다시 신청해서 나 일시금으로 받겠다는 게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재 만 60세 미만이고 반환 일시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5년을 넘긴 사람은 만 60세 이후에 반환 일시금을 청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모든 연금에 대한 부분은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 이쪽에 나갑니다. 전화번호도 이쪽에 알려드립니다. 모든 주소 아까 말씀드린 필리핀에 관련되어 있는 주소와 또 이에 대해서 혹시라도 필요하신 연락처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에게 어떠셨습니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뒤죽박죽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던 가운데 답을 제가 중간중간에 다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클리어해 주셨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한테 나는 관심이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으실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받으시던 중간에 한국을 가시는 분들 제가 여기민 영상을 2주 정도 전에 올려놓으니까 또 이 내용들을 많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해드렸는데 어느 순간에 한국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연금에 대한 부분 그리고 메디케어를 내가 계속 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답은 꼭 필요하신 오늘의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한테 많이 공유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는 꼭 성공하시는 사람과 또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뉴욕기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